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참 까깝하고 그지같은 사연을 가지고 왔어요. 이 나라의 고구마 며느리들이 여기 댓글 보면서 정신 좀 차리면 좋겠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며느리 내가 너무 아파서 병원 응급실을 다녀왔는데 나 얼굴이 띵띵 부었네? 깔깔깔깔깔깔깔 박장 대소해버린 시어머니 원제 아픈 며느리 얼굴을 보면서 깔깔깔 웃는 시모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바보같은 년인데요.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본문은 최대한 빠르게 음슴체로 할게요. 저는요. 저희 시댁과 사이가 좋았어요. 아니 좋은 줄로 알았죠. 결혼하고 지난 수년 동안 명절, 제사, 김장, 생신 등등 여러가지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장보기부터 설거지까지 시모 혼자가 해오던 걸 옆에서 정말 열심히 도왔어요. 다른 가족들 다 놀고 있을 때 저 혼자 그 많은 설거지를 하면서도 그게 뭐 서운하다거나 불편한 티를 한 번도 낸 적 없었고요. 또 명절에 저희 친정에 먼저 가본 적 아직 한 번도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각종 기념일들, 생신 빠지지 않고 정말 정성껏 챙겼죠. 그 외에 평소 주말에도 자주 같이 다니는 편이라 신우가 오히려 아이고 니들끼리 놀아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이렇게 저는 고부 사이가 좋다고 생각을 하며 살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단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을 했어요. 얼마 전이죠. 하루는 제가 뭘 잘못 먹었나 봐요. 얼굴이 너무 심하게 부어오르는 겁니다. 벌에 쏘인 것처럼요. 진짜 심각했던 게 나중 되니까 눈도 제대로 못 들 정도가 돼서 겁이 나는 거야. 이거 심각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남편이랑 급히 병원 응급실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치료받고 처방받고 다시 집으로 왔는데요. 여전히 차도가 없었고 눈뜨기도 힘들고 얼굴이 너무 땡겨서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시어머니가 왔고요. 제 얼굴을 보자마자 깔깔깔깔깔깔깔깔 이렇게 웃는 거예요. 진짜로 깔깔깔 소리 내면서 엄청 신나게 웃어댔어요. 나 얼굴이 띵띵 부었네 깔깔깔깔깔 이렇게요. 가가멜처럼 지금은 괜찮냐 아직 아프냐 이런 소리 단 한 번도 없이 막 박장대 속 깔깔깔 웃는데 그런데 이때 같이 있던 저희 남편 아무 말도 안 하고 우드컨이 그냥 서 있는 거야. 아니 오메가멜 보는 즉 동네 똥개 얼굴이 갑자기 그렇게 부어도 신나게 웃기보다는 걱정을 먼저 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배꼽을 잡고 자지러지는 꼬라지를 보니까 뭐야 나는 동네 똥개보다 못한 사람인가 이런 현타가 오더라고요. 당시에도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이게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심해지더라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거죠. 이게 뭘까? 나는 가족도 아닌 건가? 자기 아들 손주 얼굴이 이렇게 됐어도 웃었을까? 등등등 이런 거지같은 생각이 들면서 오만정이 다 떨어졌고 그 뒤로 시모라는 사람의 얼굴을 본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혹시 이거 제가 너무 확대해서 생각을 하는 걸까요? 아니 그래 웃은 꼬라지라 해도 그래 아무리 웃겨도 이렇게 대놓고 웃을 수 있는 거냐고요. 또 그런 모습을 보고도 아무 반응 없었던 남편도 너무 미운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솔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뒤에 후기 있어요? 댓글 1번 그래 그지같은 시모 남편 다 믿고 싫겠죠. 나도 싫어. 그런데 그 이전에 쓴이가 너무 호구 같아요. 혹시 뭐 죄인이세요? 그 자리에서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그지같은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글 쓴 꼬라지 마라. 계속 시댁시댁 시어머니께서 시어머니께서 꼬박꼬박 급존침 오지네. 내가 가만 보니까 너는 그냥 평생 이런 거짓같은 꼴 당하고 살 거야. 2번 아니 뭐가 그렇게 재밌어요? 제가 아프다니까 막 신나고 좋아요? 이 정도 말도 못합니까? 그나저나 그 노인이 참 정떨어지게 한다. 3번 남편이 더 이상해요. 거기서 한마디도 안 한다고? 그리고 님도 그래. 왜 그렇게 눈치만 보고 말을 못해? 왜 그래요? 빚쟁이야? 빚졌어요? 4번 이건 사이가 좋은 게 아니라 네가 그냥 말을 잘 듣는 노야라서 이런 부당한 대우에도 참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안 그래요? 5번 심각한 큰 병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평소 너무 편하게 생각한 상태라 그런 상대다 보니까 부어있는 얼굴이 우스워서 아기 없이 웃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저도 전에 저희 아이가 잠을 자다 모기한테 물려 한쪽 눈이 완전 방탱이가 돼가지고 퉁퉁 부었는데 그걸 보니까 웃겨가지고 웃었거든요. 뭐 약도 바르고 찜질도 해주고 다 했지만 너무 웃겼다구요. 되랄까요? 미친? 저기요. 님 아무래도 사피 같아요. 소름 돋으니까 병원 가보세요. 6번 님도 나중에 심어 아플 때 똑같이 깔깔깔깔 웃어주세요. 그럼 되는 거 아니야? 7번 뭐야 이거? 너 혹시 뭐 못생긴 가난병이야? 아니 왜 이런 꼴을 당하고 살아? 어? 7번 아니 웃고 안 웃고를 떠나서 며느리를 가족이라 생각했다면 그렇게 부려먹겠냐구요. 지 자식들은 다 쳐 놀려가면서 말이야. 이건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그 집안 노비 정도로 생각하는 거라고. 이제라도 그걸 알았다면 남의 편이나 시모, 이제부터 가족이라 생각하지, 아니 착각하지 말고 오직 너를 위해서 사세요. 죽어라 충성해봤자. 남는 건 욕이랑 병뿐입니다. 내가 이거 많이 봤다. 네가 고생하는 거 아무도 안 알아줘요. 제가 하는 말 알겠죠? 9번 몰라서 물어요? 내 새끼가 아니고 남의 새끼니까 웃긴 거 아니야. 추가? 네 그래요. 아무래도 저 호구가 맞는 것 같아요. 참고로 저희 남편은 재혼이고 저는 초혼인데 저 몰랐거든요. 그냥 결혼하기 얼마 전에 하는 말이 전에 결혼을 준비하다 파툰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냥 그대로 믿었고 연애를 계속한 거였어요. 그러다가 이젠 절대 돌이킬 수 없는 시기가 되었을 때 사실은 내가 결혼식까지 하고 신혼여행 갔다가 헤어진 거거든 이러더라고. 참고로 저희 신부도 제가 속아서 결혼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완전 상등신 호구라 이걸 참고 그냥 살았나 봐요. 거기다 나중에 이 역시나 거짓말이었다는 게 들통났죠. 아니 저를 속인 게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었더라고요. 나이가 동갑이라 해놓고 알고 보니까 저보다 한 살 많더라고요. 그래도 이건 결혼하기 전에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대학을 서울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방 캠퍼스 어디인지 전혀 모른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지방 캠퍼스에서 서울로 편입을 해왔던 거고 또 결혼하기 전에 카페를 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치킨집이고 또 아까 말했죠. 신혼여행 가서 헤어졌다 했는데 이 역시 거짓말인 게 결혼식 2년 뒤에 둘이 유럽으로 여행 다녀온 것들 통났어요. 이게 결혼하고 혼인신고 없이 2년 동안 살다가 여행을 다녀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혼인신고 안 했으니까 재혼은 절대 아니라고 진짜 몇 년을 박박 쳐오게 됐고 그러다 작년이죠. 여기 판에서 엄청난 인기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런 비슷한 내용의 글을 보여주니까 그때부터는 본인도 재혼이라는 걸 겨우 인정하더라고요. 물론 당시 시모 역시 계속 별일 아니냐고 했죠. 친정이나 친구들한테는 너무 부끄러워 감히 말도 못했고요. 그렇게 저 혼자 속아리하고 그러다가 또 우울증도 오고 그랬어요. 또 기억나는 거. 저를 처음 본 저희 시할머니는 저를 그 여자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꽁꽁아 너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냐 이랬어. 또 시모가 저를 전 며느리 이름으로 잘못 불러도 이게 고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런 걸 봐도 남편은 찍소리도 못했어요. 그렇다고 저한테 미안해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니 내가 그런 거 아니고 엄마가 그런 건데 어쩌라고 딱 이런 식이었죠. 예 글을 쓰고 보니까 저는 아무래도 진짜 호구가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처음부터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 인정을 못한 거겠죠. 그래도 나한텐 천사같은 딸내미가 있어가지고 한부모 밑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다는 일념 하나 때문에 결국 이렇게 호의만 베풀어대던 둘리가 됐나봐요. 그래도 오직 딸아이 하나만 보고 살아야지 싶은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제 삶 전체가 부정당하고 흔들리는 것 같고 그러면서 또 억지 웃음으로 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를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 우리 딸을 위해서라도 가정환경만큼은 지켜주고 싶은데 저를 이렇게 대놓고 호구라 생각하는 남편이랑 또 아픈 사람 보는 앞에서 깔깔깔깔 차 웃기 바쁜 시모 이제는 참을 수가 없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딸과 제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댓글 1번 미친! 추각을 보니까 암세포에 안 걸리겠다. 2번 돌이킬 수 없는 시기는 개뿔 돌이킬 수 있는 시기에 알았는데 지가 진행을 했구만 그냥 조용히 파혼으로 끝낼 수 있는 걸 니 스스로 아이도 낳고 이혼으로 만들어버리셨네요. 축하합니다. 아니 사기 결혼을 당했으면 그럼 큰소리 치고 당당하게 살기라도 해야지 왜 이렇게 노예처럼 굴어요? 알게 된 지 오래됐으니 이젠 뭐 결혼 취소 소송도 못할 거고 아이도 있으니까 그래 니 알아서 참고 살든가 말든가 에이 고구마 씨 퇴이! 3번 님 딸이요 엄마의 너를 보면서 참고 사는 것만 배울 겁니다. 절대 비말 아니고 이런 환경에 익숙하게 되면 니 딸도 나중에 반드시 니 남편이랑 똑같은 놈 데려와서 결혼할 거라고요. 더 크고 넓게 멀리 보세요. 엄마로서 내 자식인 딸한테 뭘 남겨야 할지 맞아요. 딸 팔자 엄마 닮는다고 그렇게 사랑하는 딸이 나중에 님처럼 허언증에 중고남 만나 사기 결혼이나 당하고 시가에서 후구노른 하면서 살면 니 눈에 피눔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도 봐봐. 4번 초각을 봤는데 물론 쓴이가 피해자죠. 근데 솔직히 좋은 소리가 안 나옵니다. 시궁창 탈출은 진흥순인데 거기다 탈출 기회도 오지게 많았는데 왜 그래요? 딸을 계속 사기꾼 가정에서 키우고 싶어요. 딸이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니 딸도 지 아빠처럼 거짓말을 숨 쉬듯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닌은 또 끝에 가서 후회하면 글 쓰고 있겠죠? 지금처럼? 5번 기본 거지 같으니까 이딴 고구마 같은 글 좀 쓰지 마세요. 나 같아도 그래. 분명 사기 결혼 당했는데 지 스스로 이렇게 납작 엎드려주면 우습게 보지. 자리는 남들이 아니라 본의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본인이 호구를 자처하고 들이받지도 못해. 이혼도 못해. 아니 이제 와가지고 뭘 어쩌라는 거야? 그냥 그런 대접 쭉 받고 사세요. 너 어차피 이혼 추구도 못하잖아요. 안 그래요? 6번 너는 딸이 없어서도 이혼 못한다고. 남이 세거든. 7번 사기 결혼을 당했는데 시댁에 계속 잘했고 거기다 몸도 아픈데 그걸 보고 웃어도 한마디를 못한다고. 그래 얼마나 우습고 만만해 보이겠냐고. 이혼은 최후의 결정이라 치더라도 말 할 말은 제대로 하고 들이받아야 할 일 생기면 들이받고 행동 좀 해요. 아니 말 끝에 보면 이혼도 생각을 한다면서 왜 이렇게 고구마 찌꺼리만 쳐 골라가지고 하는 걸까? 8번 와 이런 남미세가 아직도 존재를 하는구나. 달랄랄랄랄랄 하긴 남자들이 되게 좋아할 만하죠. 이만한 호구가 어디 있겠냐고. 가끔 운 좋으면 이런 남미세가 얻어 걸리는 법이거든. 9번 이래도 이혼은 추구도 안 할 거잖아. 내가 알아요. 10번 와 재혼 남과 시모한테 이딴 그지 같은 짓을 당하고도 참을 거라면 그냥 그렇게 살고 제발 여기에 글 좀 쓰지 마세요. 그리고 딸 때문이 아니고 너 때문이니까 핑계대지 마. 알겠어요? 깜깜하죠? 아니 뭐 글에 안 나와 있는 어마어마한 다른 사인이 있는 게 아니라면 왜 이렇게 죄인처럼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가 그렇게 무서운 건지 아무튼 그 답답한 며느리들 좀 각성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별 거 없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